네 여기는 지금 롯데타워 인데요 롯데타워 전망대가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근데 이거 티켓 사는거 보다 그냥 가서 사는게 싸다고 했잖아 일부러 우리 프리미엄 넣은지 못들어가게 하자고 아니야 거기 들어갈 수 있어 빙진아 들어갈 수 있는데 카페 일부러 못한다고 아니야 일부러 우리 막은거야 일부러 못들어가게 해 뭐 행세를 보고 그 옛날에 그거 있지 아 그거 우리 스크린골프 칠 때처럼 스크린골프 칠 때도 말 좋게 하면서 이제 우리 막은 거잖아 왜 이렇게 무시하는건데 맞냐 행색을 봐라 씨가 왜 이렇게 무시하는건데 네 쭉 입당하실게요 야 여기도 안맞은데 무슨 일참이 안맞은데 근데 이거 롯데타워 무너지면 존나 재밌겠다 너희들은 시발 롯데 망해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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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째 열기구와 함께 촬영 가능한 포턴 존입니다 기념촬영 한번 해볼께요 아니요 괜찮아요 1,2,2,1 2,2 2,2 나도 사진을 사완한거 아니야 그치 다 사르지 결국엔 오 그래도 뭐 한국적인 그런 분위기를 내겐 냈네 아 여기 천장 봐봐 천장이 그거네 일참은 도전 1,2 3,4 4,5 5,5 혹시 앞뒤에 인터넷부터 섭쇼하실 거고요. 저희 지하 2층으로 섭쇼하시게 되면 전망된 입장층이 제17층에서 하십니다. 하자 하시면 대단히 알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다 이렇게 이용하셔서 124층까지 이용 가능하세요. 참고로 123층은 스카이 나름 시점으로서 식사 구매하셔야 이용 가능하시고요. 음료는 테이크아웃만 됩니다. 이점 참고해보세요. 관람가 납불로 제2층까지 1분만을 사용합니다. 지하 안반층에서 지산까지 총 555m의 높이를 스카이셔틀 초속 10m 속도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한국의 중심, 서울의 아름다운 정경과 랜드마크를 즐겨보세요. 서울의 Sag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세상,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국내 최고 높이에서 펼쳐지는 스카이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카이 쇼를 어떻게 했어? 나머지 서울 서울도 이곳에서 펼쳐지는 스카이 쇼를 시작합니다. 한국의 왓에서 펼쳐지는 스카이 쇼를 시작합니다. 오, 다리에 왓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서울도 그의 장르가 쇼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ан 222에 오후로 점점 버튼을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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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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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건 괜찮은데 램프 붙잡으려고 하는거고 여기는 이거 10만원이네 여기다가 술 먹으면 맛있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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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 이건 괜찮다 좀 절에 맞는 느낌이네 여기다가 술 먹으면 맛있냐? 잠시만요 여기다 열렸다 바람이 딱 불잖아 여기 진짜 이 층까지는 1분 안에서 있는 순간 바람이 올라오면 열리비 두터운 거고 롯데월드 타워와 함께하는 빛의 향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광화문, 남대문, 동대문 디지털프라자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서울은 빛의 감동을 선상합니다 롯데월드 타워와 함께하는 빛의 향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와 함께하는 빛의 향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와 함께하는 빛의 향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남대문 & 동대문 디지털프라자 도쿄의 광고의 광고의 히트 하늘 위의 새로운 세상 서울스카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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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쯤은 가볼만하다. 뷰도 예쁘고. 감사합니다. 추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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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